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모든 삶은 흐른다. 지은이는 로랑스 드빌레르. 본문을 읽겠습니다. 5. 넓고 깊은 바다를 대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때때로 그곳으로 떠나기를 꿈꾼다. 대양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될 뭔가를 찾아 그곳으로 출발한다. 6.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저 멀리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이다. 7. 바다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가득하다. 바다는 언제나 탐구 대상이다. 8.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항상 변하고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다. 9. 바다는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10.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다. 우리는 바다에 있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11.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때가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11. 하지만 분명 설레는 순간도 있다. 우리는 지구에 초대받은 손님에 불과하니 자연과 바다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12.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작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13.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14.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15.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바다에게서 인생 철학과 삶에 필요한 교훈, 조언 등을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다. 15.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인생 여행을 떠올려본다. 16. 바다는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17. 그런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린다. 17. 밀물과 썰물은 해양학과 천문학이 뒤섞인 복잡한 현상이다. 18. 땅과 하늘, 천체와 조수가 서로 끌어당기는 놀이를 할 때 이 현상이 생긴다. 19. 달은 지구와 바다를 모두 끌어당긴다. 20. 중력과 천체의 힘이 작용해 생기는 현상이 밀물과 썰물이다. 21.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밀물과 썰물의 양도 생김새도 아주 다르다. 22. 지구는 자전운동을 하면서 대양의 밀물과 썰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23. 물, 땅, 공기, 불 등이 이루어지는 이 끝없는 대화에 빠질 수 없는 녀석이 하나 더 있다. 24. 바로 바람이다. 25. 바람은 언제 어디서나 끼어든다. 26. 대양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리듬을 가진다. 27.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파도가 전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28.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힘, 회복할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이다. 29. 회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비울 수 있는 능력이다. 30. 왠지 어려워 보여도 그래야 한다. 30. 살다 보면 받기도 하고 거부도 당하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31. 가끔은 회복이 되기도 한다. 31. 삶이란 항상 불안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면 괴롭다. 32. 하지만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33. 물러나고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미리 알고 싶을 때도 있다. 34. 미리 안다면 덜 고통받을 거라 자부하며 말이다. 35. 하지만 정말 그럴까? 35. 풍요로운 시기와 궁핍한 시기가 있다. 36. 이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36. 방법은 간단하다. 37. 파도처럼 살아가면 그 뿐이다. 38. 파도는 물러나고 밀려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39. 산다는 건 그냥 그런 거니까. 40. 밀물인지 썰물인지 미리 알 필요는 없다. 41. 그저 우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41.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있듯 인생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42. 그 움직임을 거스르기보다는 곁에서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다. 42. 바다는 우리에게 영원함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43. 고난과 역경이 와도 지치지 말고 계속 너울거리는 물결에 몸을 맡기라고 조언한다. 44. 가슴을 부풀려 차분하면서도 깊게 숨을 들이쉬자. 45. 동시에 우리의 근심과 욕심도 점점 아래로 내려와 땅에 닿는 걸 느낄 수 있다. 45. 바다는 우리에게 더 높게 더 넓게 보라고 이야기한다. 46. 우리는 로빈슨의 이야기에서 무인도에 잊고 싶은 욕망, 일에 시달리지 않고 혼자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꿈꾼다. 47. 해야 할 일, 정리하고 체크해야 할 일, 꼭 가봐야 할 것 등이 널린 바쁜 삶에서 벗어나 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고 싶은 것이다. 47. 왜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할까? 48. 왜 쉬지 않고 악착같이 소비하며 매번 흥분과 열정을 느껴야 할까? 49. 우리는 로빈슨이 되어야 한다. 50. 우아한 여유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51.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52.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53.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끝없는 분주함으로 채우지 말자. 54.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하고 고독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55.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55. 어디서든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는 것이 진정한 나르시시스입니다. 55. 비어있는 것이 두려운가? 56.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안한가? 57. 진정한 자신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진짜 무인도일지라도 무인도가 아닐 것이다. 58. 사람들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기보다는 57. 피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58. 직장 내 문제가 있을 땐 퇴사를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59.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59. 그게 가장 쉽기 때문이다. 60. 그렇게 바로 코앞의 것만 집중하며 전체의 맥락을 못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다. 60. 잠시 한 발짝 옆으로 가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61. 움직여서 다른 것을 상상해야 한다. 61. 무조건 문제를 피하고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62. 더 넓게 바라봐야 하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63. 그림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 63. 그러나 몇 발짝 뒤로 물러나 보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64.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여러 길을 상상해야 한다. 64. 그래야 상황의 윤곽과 깊이 숨겨진 의미가 드러난다. 65. 일단 그대로 잊지 말고 움직여 보자. 65. 무조건 생각만 하거나 이미 다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좋은 좋은 자가 아니다. 66. 그보다 오히려 멀리 나가보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66. 해결책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67.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67.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늘 옳은 건 없다고 믿자. 67.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가보자. 68. 인생은 멀리 바라보는 항해와 같다. 69.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상상력을 마음껏 활용해야 한다. 69. 그래야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69. 바다와 대양은 70. 바다와 대양은 어면이 다르다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70. 사실 바다든 대양이든 바람이 닿고 파도가 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71. 하지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와 대양이 완전히 다르다고 우기곤 한다. 71. 이들은 바다와 대양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71. 바다는 물로 이루어진 교차로가 되어 교역의 길을 열지만 72. 대양은 너무 크고 넓어서 오히려 인간과 대륙을 나눈다고 말이다. 72. 대양에 극도의 광활함이 있다면 바다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나 할까? 73. 우리 인간도 라벨을 붙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야 할까? 74. 그렇지 않다. 우리는 라벨과 분류에 저항해야 한다. 75. 어떤 인간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성향도 평생 똑같지 않다. 75. 인간은 하나의 모습만으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76. 우리 인간은 상품처럼 하나의 특징만 갖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 77.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상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77.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미처 모르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77. 우리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무난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처럼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지어 분류할 수 없다. 78. 이러한 분류를 단순한 표준화라고 한다. 78. 자유는 단순한 표준화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 시작된다. 79. 바다는 변화의 신이다. 80. 바다만큼 변화무쌍한 자연도 없다. 81. 바다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81. 바다와 대양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81. 우리도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지녔을 수 있다. 82.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걸어온 역사도 우리가 겪은 고통도 82. 절대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 82. 타이타닉호처럼 난파한 사고는 1824년부터 196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3천 건, 연간 약 100건이 있었다. 83. 바다는 생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이며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곳이다. 84. 사고가 일어나면 바다는 삶의 끈을 확실히 끊는다. 85. 이별이란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85. 물질뿐 아니라 순수함, 자신감, 희망을 잃는 것도 포함된다. 86. 친구를 잃고, 직업을 잃고, 사랑을 잃고, 나의 의지와 신념까지도 잃는다. 87. 이별은 항상 우리 자신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한다. 87. 우리가 있을 곳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한다. 88.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88. 그렇다면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89. 도망치는 것이다. 89.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주랭랑 치는 것이다. 89. 때론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기도 한다. 90. 그 대신 참을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90. 밧줄로 몸을 앞쪽 돛에 묶고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선원들처럼 90. 결투장의 모래밭에서 땀과 피를 뿌리지 않고 사태를 지켜본다. 90. 충동적인 행동은 안 된다. 91.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90. 상어는 흔히 바다의 왕이라 불린다. 90.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고양이보다 어둠 속에서 더 잘 보고 90. 인간보다 후각 능력이 무려 1만 배나 발달했으며 극도로 감각이 섬세하다고 한다. 91. 상어의 귀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압력 차이, 물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91. 심지어 먹이로부터 전기장을 감지하기도 한다. 91. 척추 동물에 속하며 강한 턱을 자랑하는 바다의 포식자 상어는 91. 수천 년 동안 바다를 누비며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잡아먹어왔다. 91. 4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난 상어는 다른 생명체가 환경에 따라 모습이 변한 것과 달리 91. 지금까지도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92. 상어는 수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93. 상어는 항상 활동한다. 94.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94. 상어는 다섯 쌍에서 일곱 쌍 정도의 아가미를 갖고 있는데 계속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어서 모든 아가미를 항상 열어놓고 산화를 억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95. 그래서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수영해야 한다. 95.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96.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상어가 피곤할 것 같지만 상어는 계속 움직여도 피곤해하지 않는다. 97.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상어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97. 상어가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해저에서 잠시 멈출 때다. 98. 상어는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는데 98. 상어처럼 살려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도덕과 양심에 따라 살며 이익의 법칙만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99. 우리는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99.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 99. 하지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관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99. 늘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99.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는 지름길이다. 99.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100.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 쉬자. 100. 습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들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을 살지 말자. 100.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다라고 할 수 있다. 100. 물론 예외는 있다. 100. 바다 위에 있는 섬이다. 100. 인간도 각자 하나의 섬이다. 100. 지구상에 똑같이 생긴 섬은 없다. 100. 모두 제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특별하다. 100. 사람도 마찬가지다. 100. 우리는 각자 세상의 하나뿐인 대체될 수 없는 존재다. 100. 섬은 땅에도 바다에도 속하지 않는다. 100. 섬은 그냥 섬일 뿐이다. 100. 섬은 땅과 바다를 어느 정도는 같이 품고 있다. 100. 모든 섬은 마침표와 같다. 100. 특정한 누군가나 무언가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다. 100. 나답게 사는 것은 어렵지만 뿌듯한 일이다. 100.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100. 우리가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00. 내가 아닌 거짓 자아 뒤에 숨겨진 나만의 섬을 되찾아야 한다. 100. 무엇보다 스스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어야 한다. 100. 단순히 남과 달라 보이고 튀고 싶어서 억지로 개성 있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 100. 자신이 지닌 개성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00. 우리는 나답게 살지 않는 일상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다. 100. 주변에서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춰가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100. 타협하지도 모방하지도 말자. 100. 다수에 속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도 말자. 100. 롤 모델로 삼은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자. 100.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교류하고 나누되, 100. 무리하게 남에게 맞추지도,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도, 무리에 휩쓸리지도 말자. 100.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자. 100. 우리는 순응하고 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100. 받아들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100.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100. 무엇인가를 희망하기보다는 하지 말자고 억제하는 삶을 살고 넓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100. 그런 용기 자체가 부족하다. 100.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100.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다. 100.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100. 실제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100. 구속과 의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워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100.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꽉 죄여 인내와 한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0. 먼 바다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100. 먼 바다에 나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넓게 펼쳐진 수평선과 하늘뿐이다. 100. 고개를 들어 더 먼 곳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된다. 100.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100. 진짜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 머릿속에서 종일 떠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100.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100. 남들에게 끌려다니고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100. 앞으로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100. 바다는 우리에게 인생을 막 살지 말라고 한다. 100.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100. 지금까지 의미 없는 것들을 고민하느라 체력과 재능을 너무 낭비해왔다. 100.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자. 100.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100.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100.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100.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100.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100. 넓은 바다의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 100.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안겨줄 때다. 100. 바다의 운명은 끝없이 돌아가는 운명의 바퀴와 같다. 100. 운명의 바퀴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 100. 인생이란 한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00. 바다가 끝나는 지점에 괴물들이 산다고 알려진 땅이 있다. 100. 1510년에 만들어진 어느 해양 지도에 처음으로 여기에는 용들이 산다 라고 경고 문구가 적힌 곳으로 아시아 동남의 근처에 있다. 100. 해양 지도에 구석진 곳마다 괴물과 기괴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다. 이런 지점들은 미지의 땅이라 불렸다. 100. 두려움 뒤에는 상상이 따라온다. 100. 세계 지도와 해도에서 빈 공간은 그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괴물, 기괴한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상상된다. 100. 무지는 공포를 낳는 법이다. 100. 모르는 것을 티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머리를 짜서 그럴 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100. 거기에 바다 괴물들이 쓸모있는 도구가 되었다. 100. 인간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100. 인간은 모르는 곳에는 무섭고 위험한 괴물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100. 하지만 항해를 할 때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100. 미지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 100. 엉뚱한 상상으로 괴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100. 편견과 왜곡된 생각에 갇혀버리면 100. 세계관이 좁아지고 단순해진다. 100. 경계를 넘게 해주는 재능이 있다면 호기심이다. 100. 호기심이 있으면 늘 다니던 길로만 가지 않고 100. 미지의 땅으로 방향을 틀어 100. 용들과 신비한 괴물들과 마주할 기회를 만난다. 100. 모험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만나야 한다. 100.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하고 100. 아직 가보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 100. 이미 증명되고 나와 있는 답에 안주하지 말고 100. 우리의 시야와 탐구 분야를 넓혀보자. 100.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100.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100.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앞으로 더욱 알아갈 수 있다. 100. 에너지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100. 바람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배처럼 말이다. 100. 후회에 사로잡히는 순간 머리는 복잡해지고 행동은 느려진다. 100.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서성이게 된다. 100. 계속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으면 이미 지나간 행동과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미련만 느낄 뿐 100. 현실 속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100.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100. 다른 방법은 없다. 100. 사막을 건너려면 그저 묵묵히 걷고 걸어서 건너는 수밖에 없다. 100. 어쨌든 걸어야 한다. 100. 쓸데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100. 마음이 강하든 열이든 우리는 슬픔을 누를 수 있는 마음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다. 100.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100. 고통을 극복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다. 100.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어도 상처에서 피가 너무 흐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100. 바다가 가지고 있는 실제 빛은 푸른색이 아니다. 100. 실제 바닷빛과는 무관하게 바다를 푸른색으로 보고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눈이다. 100. 언제나 같은 빛을 보이는 것 같아도 바다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100. 같은 바다여도 오늘과 어제의 빛깔이 다르기도 한다. 100. 바다가 푸른색인 것은 태양 덕분이다. 100. 태양빛에는 무지갯빛을 이루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이 포함되어 있다. 100. 태양빛이 바다에 닿으면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은 흡수되고 녹색은 사라진다. 100. 결국 남는 색은 푸른색 뿐이라 우리 눈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100. 바다는 배경에 따라서 무엇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빛이 달라진다. 100. 밝은색 모래가 있는 프랑스 남부의 바다는 세파라코, 식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해조류가 많은 곳의 바다는 터키 옥색을 띈다. 100. 간혹 바다가 유난히 에메랄드빛 녹색을 띠는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 때문이다. 100. 실제로 바다는 투명하지만 푸른색 혹은 녹색으로 보이는 연기를 안다. 100. 태양빛을 사용해 멋진 모습으로 자신을 꾸민다. 100. 우리도 바다처럼 일상에서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0. 빛을 조절해 나만의 색을 멋지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100. 삶은 아름답게 빛내는 것이다. 100. 그저 숨 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00. 평범한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100. 그럴 마음만 있다면 별것 아닌 작은 것을 근사한 선물 상자처럼 만들 수 있다. 100. 삶을 다채로운 색으로 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100. 삶을 푸른색으로 칠하자. 100. 삶이라는 그림을 단순히 펼쳐놓고 바람이 와서 넘기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붓을 들고 직접 색을 칠하자. 100. 마음속을 채울 수 있는 푸른색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100. 우리가 빛에 충분한 관심을 둘 때 생긴다. 100. 우리의 삶을 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 100.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커다란 닷뿐이다. 100.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닷이 있다. 100. 마음속에 바람이 몰아질 때 고통을 가라앉혀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닷이다. 100. 닷은 우리가 자신에게 멈추라는 말, 당하고 있지 말라는 경고, 두려움과 계속 생각나는 옛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충고다. 100. 나만의 닷이 있으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100. 인간은 쾌락과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것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고,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줄 대상이 있을 때 쾌락을 느낀다. 100.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100. 마음이 평온하고 자신만의 방향과 정신이 있다면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이 생긴다. 100. 닷으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외적인 감정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억지로 변하려 하지도 않아서 진정으로 나다움을 느낄 수 있다. 100.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 100.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 자신이다. 100. 그래서 강한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최후의 수단인 커다란 닷이 필요하다. 100. 바다는 지조가 있다. 100. 바다는 자유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존재다. 100. 우리는 어디에 갇히거나 무엇에 방해받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한다. 100. 바다는 우리에게 삶에서 억지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말해준다. 100. 늘 준비해서 대답을 할 필요는 없고, 아무 계산 없이 도와야 할 의무도 없고, 100. 남의 말을 조용히 경청할 의무도 없다. 100. 또한 바다는 우리에게 각자 개성을 기르라고 말한다. 100.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100. 우리 각자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00. 그리스어에서 자유는 개성을 뜻한다. 100. 개성은 분류되는 것에 저항한다. 100.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100.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100. 다른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말고, 100. 가택연금에 묶여있는 삶은 거부하자. 100. 무엇보다 우리만의 언어를 말하려고 해보자. 100.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 100.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100.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아니,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00. 프람호를 탄 난세는 북극에 갔다가 빙하에 갇혔다. 100. 방법은 두 가지였다. 100. 현실을 인정하거나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는 것. 100. 포기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100. 제를라슈는 이런 말을 했다. 100. 빙하를 지나든, 빙하에 가로막히든, 빙하를 피하든, 빙하에 갇히든, 우리는 모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0. 실패해도 모험을 시도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해 계속 배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100. 만약 지금 삶에서 커다란 빙하가 가로막고 있다면, 당신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100.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100.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다. 100.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100. 계속 나답게 사는 것. 100.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 100.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100. 우리는 세로로 두 칸으로 나눠진 도표가 아니다. 100. 손해와 이익, 수익과 부채, 실패와 성공. 100.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수학적으로, 회계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 100. 때에 따라 계산을 하고 성과도 낼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다. 100. 우리는 숫자와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다. 100. 어떤 것에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실패는 아니다. 100. 나는 그보다 가치 있는 존재다. 100. 그게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자. 100. 그래서 겨울나기는 항해와 같다. 100. 아무리 실패해도 나답게 살 수 있다. 100. 인어공주의 원류가 되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이다. 100. 세이렌은 시칠리아 섬 부근에 살며, 반은 여인이고 반은 세이의 모습을 한 괴물로 알려져 있다. 100. 꼬리와 비늘이 없는 대신 발톱과 날개가 있고, 노래를 불러 선원들을 유혹한다. 100. 세이렌의 노래에 홀린 선원들의 배는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고, 세이렌이 유유히 선원들을 먹어치운다는 다소 끔찍한 내용의 신화다. 100. 살면서 한 번도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100. 삶에서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100. 유혹에 넘어가 파멸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100.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논리적이지 않은 말에 쉽게 넘어가곤 한다. 100. 우리는 생각보다 거짓에 쉽게 속는다. 100.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세이렌이 될 수도 있다. 100.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대로 두고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하면 악순안만 일어난다. 100.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진다. 100. 조용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어도 잘못된 소리에 유혹당할 수 있다. 100. 인정할 수밖에 없다. 100. 진실은 실망스럽거나 거슬리거나 슬플 때가 많다. 100. 진실이 즐거움을 줄 때는 거의 없다. 100. 진실은 헐리우드 영화처럼 극적이거나 스펙터클하지 않고 100. 시원한 사이다 같지도 않다. 100. 진실은 직설적이고 솔직하며 꾸밈도 양보도 없다. 100. 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과 마주할 때가 많다. 100. 하지만 우리는 더 편하고 감미로운 것을 바란다. 100. 율리시스처럼 단호해지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100. 율리시스는 선동하는 말이 난무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비판 정신을 유지했다. 100. 율리시스와 마찬가지로 세이덴의 노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배의 커다란 돗대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100. 정보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울 필요는 있다. 100. 그러나 그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담담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0. 세이렌 마녀들과 너무 빨리 한패가 되어 유혹의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100. 차갑더라도 진실을 중시하는 태도를 늘 지켜야 한다. 100. 바보들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 100. 지금까지 모든 삶은 흐른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은 흐르고 우리도 흐르고 세상도 흐릅니다. 흔히 유연한 고양이를 두고 고양이 액체설이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만물 액체설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만물은 시간을 타고 흐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원한도 있지만 그 원한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의 무게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이 짧아서 그렇지 만약 우리 삶이 충분히 길다면 원한과 분노, 기쁨과 환희 등 삶의 모든 극적인 감정들은 모두 평균값으로 회귀하리라 생각합니다. 마르지 않는 웅덩이에 물이 있다면 누군가 물을 붓고 있거나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모래성이 있다면 누군가 계속 쌓아 올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들도 긍정적인 것들도 지속적인 공급이 없다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지혜는 진실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 흐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변할 예정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는 3법인 중 하나인 재행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것, 항상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아래 위로 그리고 좌우로 일렁이듯 우리 삶의 조건도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것이 되었다가 저것이 그것이 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이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총각이었을 때 우연히 사촌 누나의 집에 방문해서 조카를 보았습니다. 자고 있는 아기가 천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나 말로는 눈뜨면 왼수, 잠들면 천사라고 하더군요. 똑같은 아기가 때론 쳐다보기도 벅찬 천사가 되었다가 때론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아기는 원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냥 아기일 뿐입니다. 아기는 아기답게 행동하는 것뿐인데 울며 보채는 아기는 내가 짜증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웃으며 얌전히 있는 아기는 예쁘고 천사 같다고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본래 한 가지 요소만 갖고 있지는 않죠. 수없이 많은 요소와 단면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 어떤 요소는 좋아하고 어떤 요소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대상 본래의 모습으로 있을 뿐인데 나는 좋았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 합니다. 이러한 호불호와 희비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인식에 따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쉬면 15분이 3분처럼 지나갑니다. 힘들고 지루한 15분은 35분처럼 느껴지죠.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시간마저 나의 인식에 따라 크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삶을 배웁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숲과 월든 호수에서 삶을 배웠고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바다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자연에서 유리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도시를 걷긴 하지만 인공적인 소리와 냄새와 시상이 눈과 코와 귀를 자극합니다. 공원을 걸을 때도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음이 항상 BGM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들은 어김없이 새싹을 틔우고 새 봄을 시작합니다. 겨운에 보이지 않던 청설모도 정차를 다닙니다. 그것들이 제겨주는 메시지는 때와 실을 알고 철에 맞춰 움직이며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분입니다. 흐르는 자연을 보고 나도 그렇게 흘러가면 자연스러운 삶이 시작합니다. 나답게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운동했다고 슈퍼맨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공부했다고 박사학위를 주지도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살았다고 해서 인생 역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1년간 꾸준히 독서했다고 해서 책을 써내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흐르는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내가 한 것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한 것 뿐이지만 정상에 올라 바라보면 어느새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나답게 인간답게 자연스럽게 사는 삶은 지금 현재 나의 손발로 일고 나가야 하는 과정일 뿐이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삶이 흘러서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보람이고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